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영자식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생물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 말이 어려우시면 반대된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 개념은 멸종입니다. 멸종. 그런데 이야기가 이것만 준비된 건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 전화 거기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 글로벌 헬라인 뉴스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 줄 기사가 조금 긴 것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있는데요.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다의 생물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marine life was cut by almost half. 이렇게 되어 있군요. marine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를 얘기하는 형용사가 되겠는데요. 해양에, 바다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해양생물이 컷은 줄이는 거고요. 없애는 거니까 자그마치 절반 정도나 줄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증감을 얘기할 때 바이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에 준 내용인가 봤더니 In 42 years, 42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스카이 뉴스의 소식이었습니다. The Worldwide Fund for Nature, 우리말로 하면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Claims, 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냐 했더니 Human activities are sowing the seas of ecological and economic catastrophe. 어려운 단어가 조금 나오네요. sow라고 하는 s-o-w는 씨앗을 뿌리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ecological의 명사가 ecology인데요. 그것은 생태학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예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tastrophe는 재앙 혹은 대재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의 활동이 바로 생태계의 재앙과 경제적인 재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즉,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남획이라고 하죠. 무작정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고기라든가 해양 생물들이 거의 반으로 줄었고 일부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ip the antibacterial soap. anti는 퇴치하고 없애는 거고요. bacterial, 박테리아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항균 비누를 skip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egular s-o-s work just as we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s-o-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누 거품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soap, 바로 비누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표현으로 대신 써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비누도 이만큼이나 잘 먹힙니다. 이때 work은 먹힌다,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자동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life science입니다. regular soap is just as effective as antibacterial soap.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 regular는 일반적인 이라고 보내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비누가 항균 비누만큼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일까요? 이럴 때 at 이라고 하는 전체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한다라고 할 때 be good at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것처럼 effective as을 썼는데요. getting rid of germs, germs. 세균을 얘기하는 거죠. get rid of, 세과다 라는 얘기니까요. 세균을 없애는 데 있어서 말이죠. through hand washing, 손 씻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겠고요. a new study in South Korea finds. 한국에서 있었던 한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려대에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항균비누로 손을 씻어도 일반 비누로 씻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 쉽게 얘기하면 굳해요, 비싼 돈 들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a trans fat ban. 여기까지 자를까요? trans f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전의 지방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trans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ban은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trans 지방을 금지하게 되면 could save 7,200 lives입니다. 자그마치 7,2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by 2020, 이때 by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in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in 2020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7,200명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by를 시간 앞에 쓰면 기준점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때 기준으로라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즉, 2020년까지 7,200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영국의 가리언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묻고 싶은데요. researchers argue,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연구팀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하면 according to researchers라는 말을 그냥 일반 어순대로 써주면 researchers argue가 되는 거고요. An English ban would benefit heart health. 이럴 때 영어 금지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영어를 안 쓰면 도대체 뭘 쓸까요? 이때는 영국에서의 바로 trans-fed, 트랜스 지방을 금지하게 되면 would benefit이라고 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나, but other experts say 이번 연구팀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consumption is well within recommended levels and falling consumption이라고 하는 말은 섭취나 소비, 먹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recommended levels라는 얘기는 권장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 지방 혹은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는 양이 권장되는 수준 안에 있는 거고 well within은 경계도 아니에요. 안에 아주 잘 들어와 있는 경우고 그리고 양도 줄고 있는데 구태역 금지할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정말 민감한 사안인데요. 과자라든가 빵 거의 모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을 쓰는 이유는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심장과 뇌질환 쪽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는 트랜스 지방을 첨가해서 식품을 만들다가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은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엘튼 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가수인데요. 엘튼 존, 하피 푸틴 프랭크, 하이라이틴 게이 디스크미네이션 프랭크는 장난이고요. 콜은 전하니까 장난전화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틴 게이 디스크미네이션이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부각하다. 그런데 앞에 주어가 이해가 안 가요. 엘튼 존, 행복한 푸틴 장난전화 모르겠습니다. 그죠? 텔리스 브랩인데 내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Sir 엘튼 존 said on Thursday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Sir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Sir라는 말을 보통 많이 붙입니다. 남자분들에게요. Sir, 존칭의 표시입니다만 원래 Sir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는 이게 무슨 무슨 경이라고 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Night, 즉 기사에게 주는 칭호라서 영국 여왕한테 기사적의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엘튼 존이 목요일날 뭐라고 밝혔냐면 He was happy to be pranked 라고 되어있습니다. 프랭크는 장난이니까요. 장난전화를 받아도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장난질을 쳤나 했더니 By two Russian television hosts 이 호스트가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하는 단어입니다. 호스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TV 호스트, 라디오 호스트는 사회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쓰는 표현이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즉 두 명의 러시아 텔레비전 사회자가 우리말로 하면 MC가 장난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Impressionating Vladimir Putin Impressionate 이란 얘기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다 다른 사람인 척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으로요.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는 Pose as somebody나 Pretend to be somebody 역시 누구인 척하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 척 하고 장난을 했다라는 거죠. 엘튼 존은 어떤 경우에 행복할 것이냐 바로 If the incident helped bring gay discrimination back into the spotlight bring something into the spotlight 우리말로 하면 뭔가를 조명하다라는 얘기니까요. 바로 이번 사태 즉 장난전화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당해도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엘튼 존 says he would be happy 어떤 경우에 If the Putin prank call highlighted gay discrimination 저라면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러시아의 국영 TV 쇼프로 진행하는 두 명이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흉내를 내면서 엘튼 존에게 전화해서 동성애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에 감격한 엘튼 존이 SNS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맞받아친 거죠. 결국 장난으로 드러났지만 화를 낼 줄 알았던 엘튼 존이 괜찮다. 이번 사안으로 오히려 동성애 권익 문제가 불거졌다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다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마린 라이프 cut by almost half in 32 years. 마린 라이프 is disappearing faster than conservationists have feared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 A study of global data on 1,234 species ranging from seabirds to sharks shows populations declined by 49% on average between 1970 and 2012. The report claims overfishing and climate change are mainly to blame for having global fish stocks with the deep-sea fish population down 72%. There are also fears that a quarter of the world's sharks could become extinct. WWF is calling for more protection of vulnerable marine habitats. 오늘 더 뉴스 포커스에서는 해양생물의 멸종위기 그리고 개체수 감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금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Marine life is disappearing faster than conservationists have feared.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conservationists 환경보호주의자들이 have feared.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a report 한 연구의 보고서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which was published by 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or WWF. 세계 자연기금이 출간한 보고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 study of global data on 1,234 species Species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물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234종의 생물종을 가지고 연구한 글로벌 데이라니까요. 전 세계의 자료를 모아서 한 연구인데요. 자그마치 1234종이니까 말입니다. Ranging from sea birds to sharks 이렇게 되겠군요. Range from A to B는 그 범위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넓다 광범위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Sea birds 바다새에서부터 상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을 대상으로 했고요. Shows that 바로 이 연구에 따르면 Populations decline by 49% on aver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라고 할 때 제발 여러분 인 쓰시면 안 돼요. On average입니다. 우리가 많이 틀리기 때문이고요. Population의 복수를 쓰는 이유는 바다새도 있고 상어도 있고 거부도 있고 물고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갠데 이때는 인구라는 말은 좀 웃기겠죠. 이럴 땐 뭐라고 보냐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을 찾거나 그래도 잘 안 나오면 관련 한국 신문을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개체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해양 생물종의 개체수가 평균적으로 자그마치 decline by 증감의 변동폭을 얘기할 때 바이를 쓰니까요. 49%가 줄어들었습니다. 언제요? Between 1970 and 2012. 1970년에서 2012년까지 42년 동안 말입니다. The report claims 라고 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claims by the report 이런 느낌인데요. Overfishing and climate change 라고 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한 거죠 말 그대로 피싱은 물고기를 낚는 건데 과하게 낚은 거니까 남획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 두 가지가 Mainly to blame for 역시 Be to blame for 이때 blame이 비난받다가 아니라 그랬죠. 뭔가에 책임이 있다 혹은 원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절대로 Be to be blamed 쓰지 않습니다. Be to blame for 이것들이 Having 글로벌 fish stocks Having 이라고 할 때 H-A-L-V 이에요. H-A-L-V 인데 반으로 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고요. Fish stock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류 자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이 글로벌 어류 자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에 있어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ith the deep sea fish population down 72% 부대 상황이죠. 심해어 라고 하죠.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의 개체수는 72%나 줄어들었습니다. There are also fears that 다음과 같은 걱정과 두려움도 있죠. 바로 A quarter of the world's sharks 전 세계 상호의 자그마치 A quarter 25%가 말입니다. Could become extinct 아 그렇죠. 많이 쓰는 표현이죠. Become extinct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멸종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보편적으로 멸종하다 할 때 become 이란 표현도 많이 쓰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이 go에요. go go extinct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WWF is calling for call for 역시 요구하다 촉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세계 자연기금은 뭐를 또한 요구하고 있냐면 more protection of vulnerable marine habitats vulnerable 이란 얘기는 취약한 이란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를 더 쉽게 받는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머리는 바다 해양을 얘기하고 habitat이라고 하는 것은 서식지니까 해양 서식지라고 합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민감한 피해를 입기 쉬운 해양 서식지를 더 잘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뭐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 다 인재라고 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육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다 속의 생물까지 개체수가 줄고 일부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rine life cut by almost half in 32 years. marine life is disappearing faster than conservationists have feared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 A study of global data on 1,234 species, ranging from seabirds to sharks, shows populations declined by 49% on average between 1970 and 2012. The report claims overfishing and climate change are mainly to blame for having global fish stocks with the deep-sea fish population down 72%. There are also fears that a quarter of the world's sharks could become extinct. WWF is calling for more protection of vulnerable marine habitats. 오늘도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을 때 증감폭이 있을 수 있겠고요, 최종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증감폭 앞에는 by라고 하는 전체사를 쓰거나 혹은 숙략합니다. 그러니까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거나 그냥 숫자가 나오면 증감폭이고요, 최종치는 to라고 하는 전체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The number of obese people has increased by 10% to 2 million over the past decade. 이런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에 비만 인구의 숫자가 10%가 늘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by를 쓰거나 혹은 빼거나 그리고 최종 시합에는 to 2 million, 바로 2라고 하는 전시사가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죠.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다 라고 할 때는 be listed as endangered 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멸종위기종이 endangered species라는 말로 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할 때는 carbon dioxide is the main culprit behind global warming. 이래서 culprit, 주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발전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으군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